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메우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장터를 걸어다녔다. 우초시였다. 초당에 갇혀 오직 책과 씨름하던 그가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리운 세상도 잠시 세상의 활기는 그에게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다. 평생을 공부에만 매달렸던 그는 장터의 소음 속에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가슴 속 깊이 억눌린 감정들이 차오르고 있었고 그것을 풀기 위해 그는 필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필방에서 북과목을 사고 다시 주막으로 향했다. 술을 마시면 내 마음이 좀 나아질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주막문을 밀고 들어섰다. 주막은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초시는 조용히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막걸리 세 호리병을 주문했다. 그는 첫 잔을 들이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둘째 잔이 들어가자 그의 눈앞에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어른거렸다. 셋째 잔을 마셨을 때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스물 네 해를 살아오며 그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묶여 그는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그를 덮쳤다. 그의 아버지 우진사는 젊은 시절 속과에 쉽게 합격한 수제였다. 하지만 대과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여덟 번의 도전 끝에도 그는 끝내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실패는 그의 삶을 망가뜨렸고 그는 결국 고향 뒷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아래에서 목을 메고 생을 마감했다. 그날 이후 어린 아들 우초시에게는 아버지의 한과 좌절이 남겨졌다. 그 순간부터 우초시의 삶은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후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아들이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아들이 잠시라도 공부에 소홀해지려 하면 그녀는 무섭게 외쳤다. 뒷산 소나무 밑에 다녀오너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초시는 뒷산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목을 맺던 그 소나무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두루마기 옥고름을 바라보며 몸서리를 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실패를 기억하며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열다섯 살에 속과에 합격한 우초시는 초시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눈에 중요한 것은 대과에 극제하여 아버지가 넘지 못했던 그 벽을 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자도 며느리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이 대과에 합격하여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우초시는 그런 어머니의 강요 속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과거만을 위해 살아가야 했다. 어느새 동지 딸의 짧은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 주막을 나선 우초시는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발길은 무겁고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회안이 가득했다. 산허리를 돌아 내려오는 길 그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개울가에 서 있는 당산목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한 노파가 있었다. 하얀 소목을 입은 그 노파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새빨간 입술을 하고 나무에 한쪽 팔을 기대고 앉아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기괴했고 그의 몸에 서늘한 기운이 퍼졌다. 달빛 아래 노파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죽은 그 자체를 초대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우초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술기운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는 두려움 속에서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다. 노파는 그 말에 더 크게 웃으며 우초시를 향해 말을 건넸다. 나야 엮인 혼인 줄을 봐주는 할미지 내 혼인을 알고 싶지 않느냐? 우초시는 그 말을 듣자 경계심이 더해졌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노파는 낡은 괭이통을 꺼내 우초시에게 내밀었다. 이 괭이통을 들여다보거라! 내 색시가 누군지 알게 될 게다! 우초시는 처음에는 꺼려졌지만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괭이통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괭이통 속에는 애꾸눈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초라하고 아이를 얻고 있었으며 어딘가 비참한 모습이었다. 우초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이 애꾸눈 여인이 내 색시가 될 사람이란 말이오. 노파는 다시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아니지! 내 색시는 저 애꾸눈 여인이 아니라 엎여있는 그 어린 여식이다. 13년 후에 그 아이가 내 색시가 될 것이다. 우초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괭이통을 빼앗아 개울로 던져버렸다. 괭이통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작은 물결만 남기고 사라졌다. 내 놈에게 변고가 있을지어다. 내 운명은 이미 엮여있느니라.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한순간에 사라졌다. 우초시는 그 자리에 모하니 서있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그가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갑자기 멀리서 뱃불이 보였다. 하인들이 뱃불을 들고 그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급하게 그를 불렀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초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우초시는 하인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귀에는 하인들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그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듯했다. 마치 자신이 방금 만난 노파의 저주가 현실이 된 것처럼 그의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밀려왔다.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고 그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방금까지 멀쩡하셨는데. 그러나 하인들의 표정은 명백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우초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 속에 담긴 슬픔이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초시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은 무겁게 느껴졌고 차마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도련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뵈셔야 합니다. 우초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술기운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갔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그가 방금 만난 노파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 노파의 저주가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는 믿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한 우초시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앞에 무릎을 끌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삶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과거 급제는 이루지 못한 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우초시는 어머니의 죽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의 꿈속에 나타났고 그는 잠들 때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개어나곤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노파의 저주가 엉켜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여기를 떠나야만 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는 집사와 상의한 끝에 집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고향을 떠나기 전날 밤 우초신은 어머니의 윗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죄입니다. 그렇게 우초신은 집과 논밭을 모두 정리하고 고향을 떠났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길로 떠나고 싶었다. 그저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수리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죄책한 뿐이었다. 그는 절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삭발을 했고 심마니로 살아보려 했으며 서당 훈장이 되어 그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는 안식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우초신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방랑했다. 그가 정착한 것은 곰소포구였다. 그는 염전을 사들여 염업을 키우며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넓은 객주를 지어 전국 각지의 상인들을 모았고 그는 명망 높은 상인으로 자리 잡았다. 돈은 넘쳐났고 그의 상술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그를 괴롭혔다. 그때 전북 부안원님의 외손녀와의 혼담이 들어왔다. 혼담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홀레 날짜도 잡혔다. 그의 나이 서른일고 신부는 겨우 열여섯이었다. 그는 결혼식을 앞두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과거의 죄책함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꽃피는 봄날 마침내 홀레가 성배하게 치러졌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는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맞이했다. 그러나 족두리를 벗기려던 그 순간 그는 신부의 뺨에 난 깊은 상처를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상처는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이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오? 신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적 영월에서 살 때 세 살 때였어요. 유모 등이 옆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 누군가가 들어와 칼을 휘둘렀죠. 그때 제 뺨에 상처를 입었어요. 유모도 크게 다쳤고요. 그날 목숨을 건졌지만 이 상처는 평생 남아있을 거예요. 우초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뇌리 속에서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신부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의 과거가 다시금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만 그만 말하시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그는 신부를 부둥켜 안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하고도 5년 전 한양에서는 피를 튀기는 사화에 정대감일가가 풍비박산이 났었다. 점목이 손녀가 때꾸는 유모의 기지로 살아나 외할아버지와 셋이서 도성을 빠져나와 영월에서 필방을 하며 숨어 살았던 것이다. 10여 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황국으로 외하고지는 부안원님으로 부임했다. 진섭이는 다섯 살이 되도록 어미 젖을 떼지 못했다. 이제는 젖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입에 물고 있어야만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엄마 막실댁도 진섭이가 젖을 물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서야 같이 잠에 빠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실댁이 하열을 하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고 서방은 농사일을 접고 부인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다. 하지만 막실댁은 점점 쇠약해졌고 진섭이는 그 와중에도 엄마 곁에 찰싹 붙어 추욱 늘어진 젖꼭지를 입에 물어야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숨을 헐떡이던 막실댁이 끝내 숨을 거뒀다. 하지만 다섯 살 진섭이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엄마 젖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다. 막실댁의 장례가 끝난 후 진섭이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고 서방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애간장을 태웠다. 마음씨 곱고 인물 좋은 뒷집 처녀 분내가 진섭이를 안고 가서 잠을 채워주기 시작했다. 진섭이가 엄마를 찾으며 젖을 물려달라고 하자 분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저걸이를 풀어 젖을 물려주었다. 진섭이는 잠시 말다가 금세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고 서방은 뒷집으로 가서 분내에게 인사를 하고 아직 잠이 덜 깬 진섭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진섭이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분내 내 집으로 가서 잠들었다. 분내는 그런 진섭이가 안쓰러워 나물캐로 갈 때도 장날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진섭이를 데리고 다녔다. 장터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엽전 한 줌을 분내선에 쥐어주고 진섭이에게 깨어시나 울떡을 사주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진섭이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쯤 마을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분내가 시집을 간다는 소식이었다. 진섭이는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하지만 분내의 결혼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가난한 분내의 아버지가 딸을 부자 영감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분내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땅을 치며 울었고 분내는 눈물을 훔치며 무덤덤하게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30리 떨어진 저작거리에서 금은빵을 운영하는 황 영감이 사인교를 보내왔다. 분내는 가마에 오르기 전 앞집을 찾아 진섭이를 불러보았지만 진섭이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분내는 진섭이를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가마에 타고 떠나는 길에도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진섭이의 얼굴을 찾았다. 가마는 까치 고개를 넘어 내를 건너 저작거리에 닿았다. 황 영감되게 도착한 분내는 앞마당에 들어서면서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36칸에 이르는 커다란 기와집 앞에서 분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잡았다. 홀례식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였다.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객도 없이 조용히 끝났다. 분내는 이미 마음을 비우고 있었기에 별다른 감정 없이 황 영감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분내의 부모는 요리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다. 황 영감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장인 장모를 붙잡아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했고 이튿날 아침 분내 어머니는 딸이 타고 왔던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사이 진섭이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진섭이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이틀째 진섭이를 찾지 못하자 고 서방은 마을 곳곳을 수소문했고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진섭이를 찾아다녔다. 며칠 후 장날의 장터에 나온 분내는 깜짝 놀랐다. 저 멀리서 엿장수 행색을 한 소년이 보였는데 그 소년이 바로 진섭이었다. 분내는 두말할 것 없이 달려가 진섭이의 등을 한데 후려쳤다. 이놈아 내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우는 줄 아니. 그 말에 진섭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옆판을 내려놓았다. 분내는 울고 있는 진섭이를 품에 안고 황 영감에게 데리고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분내는 황 영감에게 진섭이와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딸이, 이 아이는 제가 아들처럼 지냈던 아이입니다. 지금 집을 나와 옆판을 들고 다니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황 영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옆판을 옆 공장에 돌려보냈다. 그날 밤 진섭이는 황 영감 댁의 행랑방에서 잠을 잤다. 황 영감은 진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고소방이 찾아왔을 때도 진섭이는 금은방에서 세공기술을 배우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황 영감은 그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고소방에게 말했다. 분내도 진섭이가 곁에 있으니 든든해하오. 걱정 말고 돌아가시오. 고소방은 겨우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황 영감은 자식이 없었다. 세 번이나 장가를 갔지만 두 번은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 분내가 그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분내를 딸처럼 아끼고 진섭이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 사이 분내는 황 영감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듬해 봄 아들을 낳았다. 황 영감은 늦게 얻은 아들을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그 사이 진섭이는 금은세공을 배우며 황 영감을 돕기 시작했다. 세공 기술은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황 영감은 진섭이가 자신의 뒤를 물려받을 훌륭한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 눈에는 그 두의 사이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듯 보였고 이웃들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내와 진섭이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진섭이는 어린 시절 분내에게서 받았던 따스함을 잊지 않았고 분내 역시 진섭이를 여전히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았다. 15살이 된 진섭이는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분내의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마치 친형처럼 다정했다. 하지만 실상 진섭이는 분내에게 은근히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외비치지 않았다. 진섭이는 청년이 되면서 더욱더 분내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깊어졌다. 분내와 함께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은 그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 기억 속에서 분내는 늘 따스한 가슴을 내어주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 감정은 단순한 가족의 정을 넘어 그 이상으로 발전해버렸다. 진섭이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분내 앞에서 자꾸만 어색해졌다. 그녀가 자신의 의붓 어머니이자 마을에서 존경받는 황영감이 부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와 눈을 마주칠 때면 그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내는 그런 진섭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그를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돌보았다. 그녀는 늦게 본 아들과 함께 진섭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진섭이의 곁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다. 황영감 역시 진섭이를 신뢰하며 금은 세공일에 있어서도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황영감은 자신의 가게를 알릴 겸 진섭이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그날 진섭이는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일을 처리하며 가게를 챙겼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진섭이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세공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 섬시를 칭찬했다. 행사가 끝난 후 진섭이는 분내 그리고 황영감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날 밤 진섭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더 이상 분내를 향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그를 붙잡았다. 그는 한참을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섭이는 분내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연휴 때처럼 아들을 돌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응 진섭이구나. 어서 오렴. 잠옷 진지한 표정을 한 진섭이는 분내를 잠시 불러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분내는 진섭이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진섭이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진섭아. 말해보렴. 진섭이는 잠시 무뭇거리다가 결국 속마음을 터놓았다. 나는 그냥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분내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진섭이의 고백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일 때부터 자신을 따랐고 항상 자신을 어머니처럼 의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이토록 깊은 사랑으로 변해버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다. 진섭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단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난 지금 황영감님의 아내이고 아이의 어미야 또한 너에게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잖니. 진섭이는 분내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과 슬픔 그리고 경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구구절절 맞다는 것도 이해했다. 진섭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마음을 다시 챙기거라. 진섭이는 후다닥 끼어 자신의 방으로 와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이대로 집을 도망 나가고도 싶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분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진섭이는 하루 종일 어느 곳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세공일에 몰두하였다. 분내 역시 조용히 진섭이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진섭이는 점차 성숙해졌고 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아들 사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황 영감은 이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눈뜬이 아들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언서방은 백가성을 가졌지만 작은 키에 입술이 찢어진 원총이었고 나이는 어리지만 사람들은 그를 언서방이라 불렀다. 그의 일은 노세등에 소금 두 가마를 싣고 산 넘고 물 건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금을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세란 놈이 만만치 않다. 여물에 콩이라도 없으면 단식 투쟁을 하고 고개를 오를 때면 언서방이 노세 엉덩이를 힘껏 밀어줘야만 했다. 노세는 그럴 때마다 붕하고 방귀를 끼워 언서방을 골탕 모기곤 했다. 소금 가마 외에 다른 짐이라도 얹으면 개울을 건널 때 주저앉다. 소금을 모두 녹여버리는 탓에 가마는 결국 언서방이 직접 지게 해줘야 했다. 노세는 발정이라도 나면 심리박 암내를 막고는 아무리 곧비를 당기고 쾌처리로 때려도 무용지물이었다. 기어코 암놈을 찾아가 한바탕 일을 치러야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노세가 도둑 장가를 갈 때가 종종 있었지만 정작 언서방은 스물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갔다. 소금 장수로 번은 얼마 안 되는 엽전으로는 어미와 입에 풀칠하기도 보고었기 때문이다. 해질녘 언서방은 강나루 주막에 들렀다. 그때 주모의 악다구니가 밤공기를 찢고 있었다. 이 병신 같은 놈이 어디서 손님 술을 처먹어.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보자. 주모는 부지깽이로 엑구 절룸발이를 후려치며 내쫓고 있었다. 손님 방에서 남은 술 한 잔을 엑구가 마셨다고 성질을 부린 것이었다. 그날의 화풀이 대상은 바로 일목이었다. 사람들은 엑구를 일목이라 불렀다. 일목이는 주막에서 점을 봐주고 객방에 군불도 지피며 마당을 쓸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아저씨 이리 오세요. 제가 술 한 잔 받아들이죠. 언서방은 술상을 받아 앞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일목이를 평상으로 불러 한 잔 따라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셨다. 다음날 언서방이 나룻배에서 내려 나루터를 걷고 있을 때 일목이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언서방의 소매를 붙잡았다. 여보게 어젯밤에 황룡 꿈을 꾸었네. 빨리 곰소로 가세. 언서방은 일목의 말에 뒤를 종긋했다. 사실 그는 소금장수 생활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었던 참이다. 올해 가을장마가 여름장마보다 더 길고 세차게 내릴 것이네. 황룡을 탄 신선이 그렇게 말했다네. 그러니 나를 믿고 한번 가보세. 일목이는 묵직한 전대를 꺼내 보이며 평생 모은 돈이라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언서방의 어머니도 어젯밤 청룡 꿈을 꿨다며 일목이의 황룡 꿈과 시간이 일치했다고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 모아둔 치마석 돈까지 끌어모아 전북 부안의 곰소로 향했다. 밤낮으로 걸어가 도착한 곰소에서 둘은 닥치는 대로 소금 창고석 소금 물표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곰소 조작거리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초승달이 떠 있는 가을 하늘 아래서 주막 객방에 들어가 골아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일목이가 언서방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게 빨리 일어나 보게. 우르릉, 황, 번개가 치며 창호가 새까맣게 물들었다. 일목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비쳐나갔다. 그는 두 손을 하늘로 펼치며 소나기를 맞았다. 황룡님, 청룡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는 멈출 줄을 몰랐다. 한 달 가까이 내리는 가을 장마 속에서 김장대 팔려고 소금을 모으던 도매상들이 언서방을 찾아왔다. 수십 대 값이 치솟은 소금을 부르는 대로 팔게 되었고 그 덕분에 둘은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다. 그 뒤로 돈이 돈을 벌었다. 그리하여 언서방과 일목이는 24칸 기와집을 지었다. 집 중간에 나지막한 담이 가로질러 있었고 그 가운데 중문 하나가 달려있었다. 동쪽 12칸은 언서방의 집, 서쪽 12칸은 일목이의 집이었다. 언서방은 멋진 외양간을 씌어 노세를 키웠고 어느 날 예쁜 암노세를 사와 노세와 합방시켰다. 화창한 장날 언서방과 일목이는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국밥집에서 술 한 잔을 마시고 나오는 길에 길가에 앉아있는 사주 팔자 관상쟁이에게 일목이의 사주를 넣어봤다. 관상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날 한시에 황룡과 청룡 꿈을 꾼 몇 필이 있네. 둘은 감짝 놀랐다. 설마하며 웃었지만 이내 서로를 쳐다봤다. 며칠 후 언서방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결국 아들 언서방이 끈질긴 설득에 두 손을 들고 남몰래 일목이와 맞절을 하고 혼례를 올렸다. 언서방을 두고도 매파들이 들락거렸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에게 시집오려는 여인들은 모두 돈을 보고 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매팔을 불러 귀속말을 건넸다. 여섯 달 후 넓은 마당에 차양을 치고 왁자지꼬란 홀례식이 열렸다. 신랑은 언서방이여 신부는 참하기로 소문난 아랫동매의 노초녀 곰보였다. 그 후 언서방의 동생이 태어났고 아들이 이어 태어났다. 노새 새끼도 하나둘 태어났고 그 집안에는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다. 황포돛배가 나루터에 닿자 지게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옥색 두루마귀에 쟁 넓은 갓을 쓰고 강바람에 수염을 휘날리며 한 발을 배전에 걸친 채 강물을 내려다보던 주태인 그는 배에 있던 덩치 큰 지게꾼을 불러올렸다. 이 고리짝을 치고 오연을 넘을 수 있겠나? 지게꾼 오생원은 험악한 인상을 지녔으나 목소리는 시원시원하고 우렁쳤다. 걱정 마십시오, 나으리. 여기서 소인보다 힘센 사람은 없을 겁니다요. 하지만 고리짝을 들어올린 오생원은 깜짝 놀랐다. 광목 보자기로 꽁꽁 쌓인 고리짝이 보통 짐이 아니었다. 겉보기엔 그저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무게는 마치 납덩어리가 가득한 듯했다. 나으리, 납덩어리가 들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소? 오생원은 힘겹게 고리짝을 배에서 내리더니 나루토 바닥에 털썩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결국 고리짝을 지게에 올릴 때는 다른 지게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때였다. 고고 까마귀 떼가 어디선가 날아와 음침한 하늘을 온통돈께 덮어버렸다. 일생일대에 큰 거래를 앞두고 있던 주 대인의 얼굴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쓴 웃음을 지으며 부시떨로 곰방대에 굴을 붙였다. 그때 몸 전체를 새까만 옷으로 휘감은 기분 나쁜 사내가 주 대인을 힐끗 보고는 주막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내내 주 대인의 동정을 살피며 계속 곁에 붙어있던 자였다. 주 대인의 눈엔 그 사내가 몹시 꺼림칙하게 비쳤다. 나루토에 하선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주막으로 들어가고 주 대인 역시 평상에 앉지 않고 안마루에 벽을 등지고 앉았다. 주 대인은 항상 등이 벽에 닿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앞으로 달려드는 놈들이라면 품속의 단검을 빼들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등 뒤에서 몰래 습격하는 자를 방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노비안이를 기울여 청주 한 잔을 마셨다. 한편 마당 끝자락에 있던 오생원은 몽속 위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닭배기를 벌컥벌컥 마셨다. 하지를 앞둔 여름날이라 해는 아직 먹구름 속에 숨어 있었지만 중천에 떠 있었다. 주 대인이 앞서고 오생원이 고리짝을 치고 주막을 나섰다. 하지만 고갯길 초입부터 또다시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땀에 흠뻑 젖은 오생원은 그만 옹달샘 바위 옆에 지게를 내려놓고 헐떡거리며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는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검은 옷을 입은 기분 나쁜 그 사내가 오생원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자네가 지고 있는 저 고리짝 안엔 경면주사라네. 붉은 빛이 도는 광물로 부적을 만들거나 염주에 쓰이지. 자네가 주대인을 해치면 그 경면주사는 자네 몫이 될 것이고 우린 주대인의 기름기 오른살을 나눠먹을 수 있지 않겠나? 오생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단호히 말했다. 안 돼. 나는 만족할 줄 안다네. 지금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거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발길질을 날렸다. 오생원의 아구창이 돌아가며 바위 밑으로 나가떨어졌다. 오생원은 정신을 잃었다. 그 순간 풀숲에서 큰일을 보던 주대인이 끼쳐나왔다. 그는 재빠르게 품속에서 단검을 꺼에 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는 주대인을 향해 날아오르며 발차기를 노렸고 그때 까마귀 떼가 주대인의 머리 위를 덮으며 쪼아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대인의 단검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였고 칼날은 보이지 않은 채 허공을 가로질렀다. 대신 붉은 빗줄기가 허공을 물들였다. 검은 옷의 사내는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놈은 살인을 밥 먹듯 했던 강도였고 저놈은 수많은 여인을 해치고 살해한 자였다. 잠시 후 오생원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아구창을 한 손으로 받쳐들고 주대인을 바라보았다. 주대인은 단검에 묻은 피를 물러 씻어내더니 그것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 오생원, 훌륭하구려. 뭐가요? 그놈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잖소. 당연하지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오유지족,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내게 과한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요. 오생원은 한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지개꾼 생활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하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튼튼한 다리와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마누라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나눠줄 여탄 봉지가 있으니 그걸로도 족합니다. 그러며 오생원이 환하게 웃자 주대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고향에 처박아 두었던 아내가 떠올랐다. 십여 년째 소식조차 듣지 못한 아내 그리고 늙은 어머니 자식들은 어찌 되었을까. 그는 갑자기 땅바닥에 퍼질러 앉았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오생원에게 큰절을 올리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오생원이 얼른 그를 일으켜 세웠다. 부처님 같은 당신이 내 죄를 사해 주시오. 주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허느꼈다. 그러고는 갑자기 고리짝을 힘껏 밀어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우당탕탕 고리짝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히고 안에 있던 가짜 경면주사들이 호공에 흩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주 대인의 욕망 또한 함께 부서지고 말았다. 그는 품속에 있던 당검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전대를 풀어 금전을 꺼내더니 오생원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닐세. 이걸로 아내와 자식을 위해 쓰게나. 주 대인은 고개를 숙였다. 어유치족.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조선 초기. 왕이 가장 사랑하던 왕비가 출산 중 아이만 낳고 세상을 떠났다. 왕은 왕비의 죽음으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태어난 딸 어미 없는 공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 슬픔에 밥상에 수조조차 들지 못한 채 술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모는 언제나 공주를 안고 왕의 곁들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어린 공주는 자랐고 점점 죽은 어미를 빼닮아갔다. 왕은 어미를 닮은 공주를 더욱더 애지중지하였다. 세월이 흘러 공주가 열여섯 살이 되자 왕은 보승지에게 신랑감을 찾으라 명을 내렸다. 하지만 궁궐을 드나드는 고관대작들은 왕과 사돈을 맺을 수 없었다. 그들의 권력이 이미 막강했기 때문에 왕과 사돈을 맺는다면 국법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기에 제한을 둔 것이다. 도승진은 팔덕항산에서 신랑감 목록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고 그 중 허우되 좋고 똑똑한 경상도 관찰사의 둘째 아들이 입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홀례식 날이 되기 전까지 신랑 신부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공주는 몰래 문틈으로 신랑감을 엿보았다. 공주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신랑감은 육척 장신의 떡보러지 높게 백옥같은 피부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모습이었다. 그를 보고 난 후 공주는 더 이상 신랑감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왕 또한 사위 땀이 흡족했다. 곧 성대한 홀례식이 궁에서 열렸고 공주는 기와집을 선물 받아 궁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왕은 공주가 떠나는 것이 못내 서운했다. 그래서 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기와집을 마련해 주거는 시시때때로 공주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공주를 부를 때마다 신랑인 부마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국법에 따라 부마는 벼슬길이 막혔고 하지만 경상도 관찰사의 힘을 건 둘째 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다. 하기 싫던 공부를 안 해도 되니 잘됐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책에 먼지만 쌓이도록 내버려뒀다. 그러나 부마는 총각 시절부터 한량 기질이 있었다. 경상도에 화류계를 휩쓸던 전력이 있었던 그는 공주와 혼이 난 후에도 그 본성을 감추지 못했다. 공주는 새 신부답게 얌전했으나 부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몰아 탓하지 않았다. 부마는 판서의 아들 영의정의 아들과 어울리며 세상 물정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들 무리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정자나 사랑방에 모여 시를 짓고 고담준론을 나눴고 다른 부류는 어둠이 깔리기를 기다렸다가 기생집으로 향해 술판을 벌였다. 부마는 당연히 따분한 사랑방 모임을 피하고 후자의 무리와 올렸다. 술과 여자는 언제나 함께 다니는 법이었다. 부마가 경상도 화류계를 휩쓸었던 이야기를 떠벌리자 명월관의 행수 기생이 부마에게 슬쩍 귀띔했다. 나으리 이번에 어리고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왔는답쇼. 부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봐야지. 술자리가 끝난 후 부마는 행수 기생의 손에 이끌려 뒷방으로 갔다. 어리고 어여쁜 기생 하나가 반나로 금침 앞에 앉아 부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주와의 방사는 마치 보슬비가 맨땅에 살짝 뿌려진 것처럼 밋밋했다면 명월관의 뒷방은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한바탕 난리가 났다. 부마는 사흘이 멀다 하고 명월관을 드나들었지만 공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듯이 한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공주가 보고 싶어 부마와 함께 궁으로 오라며 가마와 말 한 피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뜻밖의 부마도 함께 불렀다. 궁에 도착한 공주와 부마를 반갑게 맞은 왕은 공주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부마는 마주 앉게 했다. 공주는 왕이 마시는 술잔이 비면 옆에서 잔을 채웠다. 유 서방, 오늘은 짐이 그저 잔의 장인일세. 자, 한 잔 마시게. 예, 황공하옵니다. 왕이 부드럽게 권하자 부마는 벌벌 떨며 술잔을 입에 댔다. 왕은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부마의 아버지 안부도 묻고 여러 자상한 질문을 던졌다. 부마는 겁에 질려 대답할 때마다 더듬거렸다. 자네도 한 잔 받게나. 자, 여봐라. 술맛을 제대로 내줄 사람을 들여보내도록 하라. 왕이 명하자 상국 나인이 문을 열고 한 여인을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 순간 부마는 새파랗게 질려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명월관의 행수 기생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상국 나인의 지시대로 부마의 옆에 앉아 빈 술잔을 채우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술은 그만 상 위로 흘러버렸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 사위에게 술 한 잔 받아보세. 왕은 계속 술잔을 비우며 웃음 지었다. 부마는 혼비백산하여 꿇어 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지만 술은 줄줄 곤룡포 위로 흘렀다. 공주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부마는 내시의 부축을 받아 신겹게 나왔다. 그때 내시가 부마에게 속삭였다. 부마마께서 잉퇴하지 않으셨다면 공주 부마께서는 벌써 돌을 달고 물에 던져졌을 겁니다. 고기밥이 되었겠지요. 고기밥이 되었겠지요. 고기밥을 잘 삼는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